손끝으로 전하는 뉴스의 세상터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생긴 커다란 구멍, 사흘 전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공사 현장에서 생긴 겁니다. 그제 경남에서는 지름 3m짜리 대형 싱크홀이 이렇게 생겼고요. 부산에서는 차 앞바퀴가 끼는 사고도 났습니다. 싱크홀은 계속 든 비로 아스팔트 밑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데요. 그제 서울 송파구에서는 학교 주변 횡단보도가 무너져내려서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딱 나기 바로 전에 제가 아이 태우고 이렇게 지나갔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왔더니 싱크홀이 생겨 있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구멍이 뚫리는 싱크홀뿐 아니라 움푹 패이는 포트홀도 문제입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된 이번 달 1일부터 어제까지 서울 시내에 발생한 포트홀은 모두 7680건. 지난 10년 동안 8월 한 달 평균 발생 건수가 4800건인데요. 올해에는 열흘 만에 평균을 훌쩍 넘은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피해 사례를 호소하면서 보상 등을 문의하는 글이 다소 올라오고 있고요. 포트홀의 위치를 신고하자는 캠페인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가 많이 올 때는 속도를 줄여서요. 전방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요. 운전 중 싱크홀과 포트홀을 발견하더라도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거나 급제동하지 않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정지해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터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파도가 거센 바다에서 해경구조대원이 비좁은 해상 동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태풍 예보에 호우 경고까지 내려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수영을 하던 동호회 회원들이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성북천교 인근을 산책하던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서 청계천 중앙수초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폭우로 통제된 곳에서 산책이나 수영을 즐기다가 구조 요청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보로 인해서 이 수영 등의 활동이 금지된 경우에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는 있지만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출동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지만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위험한 시도를 했다가는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터치였습니다.